핵심 내용만 집중해서 배우는 파워 그래머 챕터 8. 동명사 유닛 1. 동명사의 형태와 용법 함께 공부하는 친구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부터는요. 동명사에 대해서 공부할 거예요. 동명사. 동사도 들어있고 명사도 들어있네요. 맞아요. 동사에서 시작하지만 결국엔 명사. 즉, 뭐뭐하다로 시작해서 결국엔 뭐뭐하는 것 이렇게 되는 거죠. 투 부정사랑 비슷하죠. 하지만 차이점이 있어요. 뭘까요? 투 부정사는 명사, 형용사, 부사 다 될 수 있지만 이제 배울 동명사는 오직 명사의 역할만 한다는 점입니다. 그렇지만 부정사만큼이나 또 시험에 자주 출제되거든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니까 지금부터 시작해 볼게요. A 가겠습니다. 동명사의 형태를 볼게요. 간단합니다. 첫 번째 문장 보세요. Running is the easiest way to lose weight. 동사에 ing를 붙여서 명사를 만든 거죠. run에 ing를 붙여서 running이 되니까 달리기가 된 거죠. 문장을 볼게요. He was proud of being brave. 그는 자랑스러웠다. 용감한 것이. of는 우리 전치사라고 하죠. 전치사 뒤에는 항상 뭐가 오나요? 명사가 오죠. 따라서 그냥 동사가 아니고 ing를 붙여서 동명사, being brave가 오는 거예요. 하나 더 볼게요. I don't mind, being left alone. 나는 꺼려하지 않는다. 홀로 남겨지는 것을. Mind라는 동사는 꺼려하다 라는 뜻으로 항상 뒤에 동명사만을 목적으로 갖습니다. 그래서 being left, 남겨지는 것 이렇게 쓴 거죠. B로 가볼게요. 동명사의 용법입니다. 동명사는 결국 뭐라고 했죠? 명사예요. 그래서 문장에서 주어, 보어, 목적으로 쓰이죠. 문장을 보겠습니다. 1번 Fishing is popular among adults. 낚시는 인기 있다. 어른들 사이에서. 자, 주어가 동명사죠. 다음 문장 볼까요? Telling white lies is not that bad. 선의의 거짓말하는 것은 그렇게 나쁘지 않다. 주어가 뭐죠? Telling white lies입니다. 단수인가요? 복수인가요? 동사 is로 받고 있으니까 단순해요, 그쵸? 기억하세요. 동명사 주어는 항상 단수 취급한다. 다음 문장 볼까요? Eating healthy foods helps you get better. 건강한 음식을 먹는 것은 너를 돕는다. 회복하는 것을. 자, 주어가 뭔가요? 자, eating healthy foods죠? 자, eating이 동명사지만 뒤에 healthy foods가 eat 때문에 온 거니까 같이 덩어리 묶어줘야 돼요. 알겠죠? 2번으로 보호로 쓰이는 경우를 보겠습니다. 보통은 비 동사 뒤에 오죠? 보호가. 그쵸? 문장 볼까요? The topic is keeping pets at home. 주제는 애완동물을 집에서 기르는 것이다. 얼핏 보면 현재 진행형처럼도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석하면 이상하죠? 주제는 기르는 중이다. 이상하잖아요. 지금은 동명사로 이해해서 주제는 기르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겠죠? 다음 문장 볼게요. Her job is teaching mathematics. 그녀의 직업은 수학을 가르치는 것이다. 자, 비동사 뒤에 동명사, 보호 맞죠? 현재 진행형 아니죠? 이렇게 비동사 뒤에 ing가 올 때 동명사 보호인지 아니면 현재 진행형인지를 구별하는 방법이 우리 교재에 잘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선생님의 설명은 이 정도 하고 우린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3번으로 가겠습니다. 동명사가 목적어로 쓰이는 경우를 볼게요. 흔히 목적어는 두 가지 경우를 생각해야 돼요. 하나는 동사의 목적어이고 나머지 하나는 전치사의 목적어입니다. 자, 두 가지 경우를 볼게요. 첫 번째, 동사의 목적어는 말 그대로 동사 뒤에 동명사가 뭐뭐 하는 것 을 이라는 해석으로 따라오는 거예요. 문장 볼까요? I enjoy watching sci-fi movies. 나는 즐긴다. 보는 것을. 공상과학 영화를. enjoy라는 동사는요. 뒤에 동명사를 목적어로 갖기 때문에 watching 을 씁니다. to watch 는 쓸 수 없어요. 문장 하나 더 볼게요. My sister likes drawing pictures of animals. 나의 여동생은 좋아한다. 동물 그림 그리는 것을. 뭘 좋아한다고요? drawing pictures of animals. 를 좋아하는 거죠. 자, 이렇게 동명사는 동명사는 뒤에 나오는 덩어리까지 한꺼번에 묶어주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 전치사 뒤에 동명사가 오는 경우를 볼게요. 첫 번째 해문 She left without turning off the light. 그녀는 떠났습니다. 불을 끄지도 않고 자, 여기에서 전치사 보이나요? without이 있죠? 전치사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turning off the light. 그쵸? turning 동명사 덩어리가 온 거예요. 하나 더 볼게요. Don't be afraid of making mistakes. 두려워하지 말아라. 실수하는 것을. 전치사 of 있죠? 뒤에 동명사 making mistakes가 동명사 9로 왔습니다. 어렵지 않죠? 자, 이제 C로 가서 우리 동명사의 부정을 공부할 건데요. 동명사의 부정은 동명사 바로 앞에 not이나 never를 쓰면 됩니다. 첫 번째 문장이요. Excuse me for not coming on time. 나를 용서하세요. 제 시간에 오지 못한 것에 대해서. 자, 여러분 여기에서의 for는 이유를 나타내는 전치사라고 보면 되는데요. 전치사이기 때문에 뒤에 동명사구를 갔는데 not의 위치가 동명사 바로 앞에 있죠? for not coming on time. 하나 더 볼게요. The best thing you can do is not eating. 네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것은 먹지 않는 것이다. is 뒤에 보어 자리에 동명사가 온 경우인데요. 부정어 not의 위치가 동명사 바로 앞에 있습니다. 괜찮죠? 문장 하나 더 봅니다. she considered never buying perfume 그녀는 고려했다. 향수를 결코 사지 않는 것을 자, 여러분 consider 동사도 뒤에 동명사를 목적으로 갔거든요. 그래서 buying perfume 이라는 동명사 구가 왔는데 부정어 never가 동명사 바로 앞에 위치하고 있네요. 자, 이번 시간에 배운 것들 중요한 것들 정리해 볼게요. 핵심 포인트 1번입니다. 동명사는 동사에 ing를 붙여서 명사가 되고 문장에서 주어, 목적어, 보어로 쓰입니다. 2번 동명사가 목적어 자리에 올 때는 동사의 목적어와 전치사의 목적어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동명사는 뒤에 연결되는 부분까지 9로 묶어서 이해해야 합니다. 여기까지예요, 여러분. 함께 공부해 줘서 고맙고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